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오락게임 DDR이 이제 생활의 한 구분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댄스 댄스 레볼루션 속칭 DDR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한창입니다. 발동작을 모두 외워 현란한 춤을 선보이는 청소년은 이들 사회에서 영웅으로 되잡았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진정한 오락이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을 모를 보여주면 밸러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으니까.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유쓱해지고. 이렇다 보니 요즘 DDR를 못하는 사람은 때 아닌 DDR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게임을 못하면 원시인이나 광다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직장님들께서 집에서 남몰래 연습을 하시려고 DDR를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방에 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나 게임기에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음악도 PC통신에서 받을 수 있어. 그냥 주변을 가지고 먹방에 출바람이 불고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0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BDR 게임에 노인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늘 총려공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BDR 경현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아 베이비, 예아 베이비. 팡스윗 미 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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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스. 새해 놓을 땐 나를 불러. 내가 네 만에 걸려 내가 원한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I will love to you. 워어이허 베이비. 네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허락해도 네 안에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나의 사랑으로 지워줄게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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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e with me Bounce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